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차 오늘은 바로 쉽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소개시간인데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3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특별한 책인데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3권 다 간략하게만 같은 형식의 책이니까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시면 이 3권의 책은 좀 달라요 색다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으로 케이브스 동굴에 관한 책인데요 잘 보시나요 이 책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요 안에 톨치가 있고요 이 톨치 해뿌리잖아요 여기서는 톨치라고 하는데 또 디찌의 책에서는 플래시라이트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플래시라이트가 들어있어요 책에 저건 좀 낡았는데 이렇게 플래시라이트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로써 이렇게 필름이 들어있어요 또 까만 블랙 필름을 톨치로 해서 보는 건데요 구성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까만 면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필름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엎쳐도 근데 요 톨치가 들어가면 하얀 톨치가 들어가면요 그 책 구성에 톨치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케이브 책이라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까맣던 게 이렇게 종순이나 석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애들 즐겁죠 이 책 케이브 책이라서요 보시면 우리 가장 동굴을 방문할 때 여름이라 동굴도 방문하기 참 좋은데요 종구를 방문할 때 그 석순의 모습을 보잖아요 요 석순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위에 다 설명이 나왔어요 우리 요렇게 생긴 모습은 좀 커튼포즈라고 하네요 영어로 그리고 이렇게 막 스파게티처럼 쫙쫙 뻗은 것도 있고요 요거는 몬스터즈 프롬 아우러 스페이스 외계에서 온 몬스터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렇게 젤리피쉬같이 된 거 요거를 젤리피쉬라고 해요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런 모양도 동굴에 가면 많이 보잖아요 바로 a part of a plate 접시를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하네요 요렇게 흥미로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루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기둥을 만든 자라고 해서 우리말로도 기둥을 하는데 영어로도 필라라고 해요 요렇게 아 동굴에 모습을 아 이 톨치 하나로 각각 내가 본 스파게티 모양 plate of a plate 모양 또 요렇게 아까 말한 커튼포즈를 이렇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 책에는 그래서 동굴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앙중앙 중간중간으로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동굴에 대한 동굴 탐험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어요 팟홀러라고 한다고요 팟홀러 그래서 팟홀러 여기 글씨가 나와있죠 팟홀러라고 해요 동굴 탐험가 동굴 것 탐험가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꿈으로 있나요 요렇게 톨치로 들어가보면 다 그림이 나오죠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위에 설명도 되어 있고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 흥미롭겠죠 모든 동굴에 대해서 이렇게 필름으로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는 책 그리고 동굴 안에 사는 생명체까지 또 다 있어요 동굴 안에 사는 동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 흥미롭게 케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톨치를 밝혀서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또 휴먼바디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조금 더 늦게 나왔더니 히든 월드 시리즈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아까는 톨치라이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히먼바디도 너무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역시 아이들의 오감각에서 이렇게 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뼈 속을 아이들이 이 필름으로 까맣게 된 필름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뼈 구성 안에서 여기 흥미롭게 스태처 오브 리버티도 스켈러트로 되어 있다고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보이죠 뼈 이렇게 철제 구성으로 아이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 몸도 이렇게 뼈대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톨치로 찾아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아예 흥미롭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사람 세포를 보면 머리에서부터 머리카락에서부터 백혈구 적혈구 레드 블러드 셀스 앤 뭐 화이트 블러드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브레인 셀스 그리고 에그 앤 스펀 셀스 바로 정자 난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네요 아 우리 아들 지금 다시 봐야겠는데요 저도 이거 언제 보여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음식 섭취 과정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저는 여기 이거예요 아이가 9month이죠 영어로 A baby takes 9month develop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자라가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톨치 가지고 보면 여기 필러스 앤 1month A month and a half 그리고 3 3month 배아에서 태아 필러스의 모습 그리고 5month 된 아이를 이렇게 톨치로 찾아보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저도 지금 봐도 또 재밌어요 이렇게 휴먼 바디에 대해서 톨치로 필름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아이들도 언더그라운드도 굉장히 흥미롭죠 히든 월드에서 언더그라운드에 또 뭐가 살까요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겉에서 보는 보지만 뒤에 이렇게 래빗 동물로써 이렇게 톨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톨치 어디다 꼬아 놨나요 톨치 맨 뒤에 있는데요 톨치로 가지고 아이가 이거 톨치 많이 써서 낡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깜깜하네요 이 래빗 밑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톨치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오우 래빗 엄마인가요 누군가 가족 생활을 하죠 이렇게 뛰어다니는 놈 또 동굴에 있는 것들 또 이렇게 뭐 먹이를 먹고 있는 것 또 아이랑 동생이랑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흥미롭죠 아 재밌어요 이거 저도 옛날에 보여주긴 했는데 기억도 안 날 것 같고요 어릴 때라 지금 다시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 필름으로 두더지 몰은 어떻게 땅속에서 살고 있나 이렇게 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우 두더지 새끼라고 하나요 보세요 두더지 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어워스웜 를 먹는 것 지렁이를 먹는 것 또 알 까는 것 다 있어요 이렇게 톨치 밝히면서 애들 요 자체로만 해도 너무 좋아하지요 예 아이디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이 제가 손에 넣게 됐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메이비를 이라고 하는 동물들 메이비를 종류가 있네요 흥뎅이 인가요 뭐요 이렇게 근데 그 알은 미톡이 얘는 자라면 위로 날아와서 날지만 땅 위로 나와서 애기 때는 땅 속에 알을 이렇게 낳아요 알을 낳아서 그 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알을 낳죠 낳고 있다가 이렇게 얘가 커지면 땅 속으로 나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오우 진짜 그 자체로만 해도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애들부터 이제 컸으니까 크면은 글로 읽고 또다시 리마인드하는 작업 얼마나 흥미롭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책 모두 뒤쪽에는요 앞에서 본 필름에서 Did you find these hidden images? 하면서 다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네가 다시 리마인드하게끔 With your magic paper flashlight 다시 한번 어디서 찾았는지 이거 어느 그림에서 봤는지 어느 장에서 봤는지 찾아보세요 하는 이미지까지 다시 나와서 애들이 또 리마인드까지 할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아이들 이 책 구성이 너무 좋죠? 이 세 가지 책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시리즈로 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아예 흥미 영어책에 흥미를 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재밌는 책으로 먼저 그림만 보게 해도 아주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글 안 읽어도 돼요 하루에 한 페이지만 봐도 되고요 그렇게 엄마가 현명하게 해주세요 That's all for today 구독해 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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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